박수 한 번 쳐주시기 시작 주현아 씨의 섹시댄스 엉덩이 실룩실룩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? 배워야 돼요 저는요 두 분 노래할 때 뒤에서 봤잖아요 뒤태도 이뻐야 되겠다는 걸 느꼈는데 정말 제가 노래할 때 민망스럽더라고요 뒤에 있으니까 관객이 연습 많이 하셨죠? 여기서 잠깐 무용을 하셨으니까 한 번 시범 한 번 보여주시죠 음악 준비됐나요? 무용이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재즈 댄스가 아니라 막춤인데요? 아니 이 정도는 오케이 얘도 할 수 있어 너 나와봐봐 얘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봐봐봐 얘 한 번 봐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알겠습니다